다음 소식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감기 예방을 위한 면역력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신재료를 찾아 더덕직판장에 가봤습니다. 자, VCR 스타트. 클로징 투샷은 어떡하냐. 사장님 바스트로 끝내면 되지 않을까요? 선배, 선배 바스트로만 클로징할게. 알아서 마무리해줘. 쓰리, 투, 원, 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람이 여전히... 차서 춥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래, 좋아, 좋아. 선배가 다 채가버려. 감독님, 카메라 투, 바스트로 고정. 자, 풀샷 안 갑니다. 이대로 클로징 갈 거예요. 이대로 완전히 끝내버릴 거예요. 자, 타이틀. 스타트. 아! 아! 어머, 죄송해요, 현호 씨. 혹시 아프세요? 저기요, 정현호 씨. 아프시냐고요. 괜찮습니다. 아닌데? 안 괜찮아 보이는데? 많이 아파 보이는데? 안 괜찮아 보이는데? 많이 아파 보이는데? 치우라. 어머, 이게 아직도 여기에 있었네. 그런데 정현호 씨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치워? 치워라? 아닌가? 당장 치우지 못해? 가, 이제. 저기요, 정현호 씨. 아프시면 참지 말고 화를 내세요. 지금 저한테 욕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그냥 시원하게. 가. 그러니까 왜 내 멘트를 네가 채가. 마무리 멘트 몇 줄 된다고 그것마저 네가 채가고 싶었니? 야. 왜? 왜 부르시죠? 너는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나 봐. 야. 나처럼 현실 파악이 잘 되는 사람도 드물거든. 너는 이 일을 14년이나 해놓고 프로의식은 밥 말아먹었냐? 네가 하는 행동이 방송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그니까 왜 내 멘트를 채가냐고. 야. 멘트를 채가는 게 방송을 망치는 거지. 내가 네 발 밟는 게 방송을 망치는 거야? 다. 루스다. 사고는 네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나는 게 전혀 아니라서. 저기요. 지금 충고세요? 아니. 경고. 프라이데이 ustrai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